우울증에서 조현병에 이르는 여러 정신질환은 증상은 제각각이더라도 유전적으로는 공통점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MIT가 공동 운영하는 브로드 연구소가 세계 600여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들은 유전적인 기저요인을 다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유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달라도 뇌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증상이 중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